안녕하세요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요즘 수험생들에게 부러운 점과 안타까운 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수험생들을 보면서 정말 부러운 게 뭐냐면 국어가 정말 좋았어요 국어 문제가 국어가 지문이 엄청납니다 그걸 비문학이라고 부르던가 그런데 그런 거죠 뭐 상품 카탈로그 과학 잡지 신문기사 별의별 종류들이 다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그걸 읽고서 해석하는 거죠 보니까 그게 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지문을 잘 이해하면 답 쓸 수 있고 지문을 이해 못하면 답을 못 쓰는 거예요 이건 정답이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력이 떨어지면 답을 못 쓰고 이해력이 있으면 답을 쓰는 그런 거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좋은 거죠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블로그 글을 보든 신문기사를 보든 공고문을 보든 논문을 보든 그거를 보면서 그걸 해석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어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국어 공부의 장문 같은 건 좀 다르지만 그런데 그거를 엄청나게 많은 지문으로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주 뭐 디테일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 그 예를 들면 뭐 시 하나를 가지고 막 그 문학가들이나 뭐 아주 국어 국문학 전공하는 사람들만 그 관심 있는 아주 디테일한 거 이런 거가 없고 그냥 일반 그냥 보통 국민 보통 시민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라도 다 읽고 이해해야 될 것들을 문제를 쫙 내준다는 거예요 국어 공부만 하면 상식도 엄청 늘어요 저희가 식사하면서 저희 아이들이 자기가 국어 모의고사 친 거 국어 시험 중간고사 친 것들을 갖고 와서 거기서 배운 것들을 가끔 이야기할 때 보면 이야 얘네들이 상식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알았니? 그랬더니 아 자기 국어 시험에 나갔대요 그 지문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치, 경제, 철학, 과학, 문학, 역사 뭐 할 것 없이 쫙 다 있는 거예요 총망라되어 있어요 모든 게 국어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저희 때보다 수능 시험이 훨씬 더 좋다 더 좋아졌다 더 현실적이 되고 더 필요에 맞게끔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때는 영어가 그랬어요 영어 지문을 보면 재미있는 게 되게 많았어요 거기 보면 지문이라는 게 다양한 기사들을 모아서 만든 거니까 그래서 영어 공부 중에 재미있는 거는 제가 영어를 되게 싫어했는데 그 중에 재미있는 거는 기사 내용이 재미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 깨달아진 것도 많고 뭐 그런 거예요 자연 보호에 관계된 거 이런 거 그런 거면 자연 보호에 관계된 어떤 사람의 자기의 썰을 푸는 거죠 그럼 그걸 쪼려보면 이런 생각도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잘 못 봤던 글들을 거기서 보면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한테는 저희 생각들을 넓혀주는 그런 기기가 됐어요 국어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번 수능에 만족하고 지금 수능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부럽다고 할 정도로 좋습니다 그게 저는 제가 부러워하는 점이에요 두 번째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요 제가 수능 강의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여러 교사분들이 이제 EBS 강의하는 것도 듣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 나온 것도 듣고 뭐 또 인터넷 사이트 뭐 이투스 하고 뭐 메가스타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강의를 제가 들을 수 있는 거 오픈된 강의들만 여러 개를 들어봤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 생각이에요 꼭 뭐 1단은 2단은 3단인데 1단에서 몇 문제 나오고 2단에서 몇 문제 나오고 3단에서 몇 문제 나오고 2문제는 몇 점짜리 문제니까 잘 맞춰야 된다 뭐 킬러 문제가 어떻다 잘 어떻다 뭐 이런 이야기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업 강의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면 2등급이 되고 3등급이 되고 너희들이 3등급이 되려면 이 문제를 맞춰야 돼 뭐 이거는 2등급짜리야 뭐 이런 식의 코멘트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오리엔테이션에도 그렇고 뭐 해도 그렇고 저는 이것들이 정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그 과목 자체를 즐길 수 있도록 그 공부 자체를 즐길 수 있도록 하지 않고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 이 문항을 다루는 거예요 이걸 캠으로써 예를 들면 수학 문제면 수학에 깔끔하게 답이 나오는 그 쾌감 이라든지 아 이게 이 이걸 통해서 그 옛날 사람들이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 이걸 만들면서 어떤 것이 우리 보이는 사물이 어떤 것이 해석이 가능한가 뭐 이런 그런 그 수학자들이 만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학자들이 수학 문제를 내려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뭐 지수로그 함수를 뭐 미분을 너희들 대학 가는 시험을 위한 관문을 내기 위해서 만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문제들은 그리고 그 개념들은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지수와 로그 함수를 만들었고 삼각 함수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미분 적분을 개발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 그런 먼저 이거 재미있는 이야기 빼고 이게 몇 점짜리다 너희들이 뭐 1등급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수로그를 떼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코멘트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리엔테이션도 1단에서 몇 문제 2단에서 몇 문제 3단에서 몇 문제 나오니까 이걸 보기할 수 없고 잘해야 되고 분류에 많고 이런 이야기들이 기본 백그라운드에 깔려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잘못 기억했을 수도 있어요 또는 저희 때도 그랬는데 저만 그거를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게 몇 점짜리 문제다 2점짜리 문제 3점짜리 문제다 저는 그 생각하면서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자체를 봤어요 그냥 아 이렇게 풀리는구나 속도가 어떻고 속도가 어떻고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1단원인지 2단원인지 그런 거에 대한 별로 생각 없이 그냥 문제 보면 그 자체를 보는 거죠 아 물체가 가고 있구나 공익이 날아간다 그래서 누리지 마주쳤다 뭐 이런 그 자체를 생각했지 그것이 아 몇 점짜리니까 꼭 풀어야 돼 뭐 이런 생각 자체를 한 적이 없어요 그때도 당연히 한 적이 없고 제 기억으로는 선생님들께 그런 식으로 말을 해준 적이 없어요 강의할 때 이거를 앞의 문제를 빨리 풀어야 뒷문제를 풀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문제 풀면서 앞 문제를 최대한 빨리 풀어서 뒷문제 풀 수 있는 요일을 만들고 물론 제가 좀 독특할 수 있어요 그때도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저는 잘 몰랐을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 문제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그 좀 더 본질적인 내지는 그 문제 자체에 갖고 있는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모든 강의가 다 그렇다고 생각되지는 않고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일단 그런 것들이 약간은 대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잘해주는 것이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해주고 그런 개념 가운데 강의를 해주고 커리큘럼을 짜주는 것이 학생들을 더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낄 때 저희 옛날에 저희 은사님들 선생님들도 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강의 스케줄을 짜줬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거를 짜주더라도 수업시간에 그런 내용은 알아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마치 그런 거죠 부모들이 너희들을 이제 돈에는 신경 쓰지 마라 너 열심히 공부만 해 이런 식이 있잖아요 그럼 돈에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거든요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그처럼 커리큘럼 같은 부모들이 신경 써서 다 만들지만 수업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처럼 학생들한테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겠죠 저는 그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신경 쓰는 것보다는 그냥 그 자체 재미있고 이걸 만든 사람들이 어떤 마음일까 이걸 만든 과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만들었을까 수학자들은 왜 이런 걸 좋아했나 이걸 왜 필요해서 왜 기뻐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그걸 행복해하고 그걸 즐기는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최소한 대학 가면 연구비도 따야 되고 교수님 되면 사실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할지 모르죠 약간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문제까지 다 해가지고 연구비를 따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사회 유행도 알아야 되고 요즘 요즘은 빅데이터가 인기다 하더라 요즘은 이승공학이 인기라더라 이래가지고 연구비도 따고 해야 되고 국가 프로젝트를 따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게 경제적인 게 유행도 다 따져봐야 되지만 고등학생 때만큼은 이건 어차피 100년, 200년, 300년 전 이야기 천 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런 이야기인데도 불교하고 그런 걸 다 따져가면서 공부한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의 쓸데없는 이야기였는데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걸 얼마나 누가 봐주겠으냐 명품 강사분들께서 이걸 제가 이런 이야기 한다고 해서 본인의 커리큘럼을 바꿀 들었다고 제 영상을 볼 일도 없지만 봤다고 해서 바꿀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저보고 옛날 이야기죠 이렇게 하실 것 같긴 해요 그냥 저희 늑돌입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어쨌든 불어온 점과 안타까운 점 이야기해봤습니다